하웨이 휴 자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시간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꿀잼 열차 바로 출발 해보겠습니다 뽀뽀 자 먼저 호스트롬퍼 게임즈님의 영상인데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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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게 된 괴물들인 것 같은데요? 바로 시간초 줄어든다 잠깐만 이건 누구야 카툰캣의 피기에 그레니의 저 밑에는 뭐야 인포? 그리고 사이렌 헤드까지 어우 유명 이사들 다 모아놨어요 이거 어 잠깐만! 거의 뭐 세계관 최강이라고 하는 카툰캣이 넘어졌어요 잠깐만 나 여기 있으면 안 돼 나는 카툰캣 이렇게 쉽게 당하는 거 맞아? 자 카툰캣 아웃 이리와 아리야 야 나야 나 내가 원조 맛집 그레니에라고 어디서 짝퉁 돼지따이가 나보다 유명해지려고 해 너 둘 다 움직였다 명중신력 뭐야 이거 와 사이렌즈 와 시원하게 박살들 내버리네요 크로원인지 인포인지 모르겠는데 어몽어스 꼼꼬마들 아주 순조롭게 타치하고 있어요 꼼수는 안통해요 떨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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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나 떨려 무서워 나 너무 무서워 아 인포들이었나보네 인포가 한명이었어 안돼 크로원 사람아 인포인 내가 최종 승리자구만 인포인 내가 최종 승리자구만 세번째 게임 유리다리 건너깁니다 너 먼저 건너가 아우 오 하하하하 역시나 럭키가 이가 아니네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잠깐만 폭탄 대가리 다음은 너네 자 앞으로 가 오케 오 오 뭐야 아직도 안 뚫었구나 하하하하 괜찮아 해군에 럭키가 이니까 다음 것도 성공 오우! 오케이! 잘 가고! 자, 캐롤아 다음 너 차례야! 뭐해 야! 내가 마지막이야! 하하하하! 어, 우리도 빨리 가자! 아,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! 불쌍한 캐롤! 아, 시간 없어! 빨리 가라고! I just... No, I don't want to... 난 못 가겠어! 너무 무서워... 안 되겠다... 이 허기님의 헥토 파스칼 개구르로 빵! The time is running out! 나와! 빨라! 앞으로! 카르! 오케이! 어? 뭐라? 어? Come here, boy! 어이, 꼬맹이! 네가 와? 네가 오기 전까진 난 절대 안 움직일 거니 아, 싫어요! 빨리 와! 와, 긴팔을 이용해서 보프 데리고 와버렸어! 빨리 도와줘야 돼! 자, 한번 확인해보자! 으응! 잘 가라, 보프! 저 긴팔 뭐야? 으어,아? 야, 언제 그래픽 준비해버리고 아니야? 걸프야? 야아, 아직 나 약간 한 손이 남아있다 잘 가르라! 오, 노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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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ㅋ 허기허기 창 Rate 좋아요 야, 5초밖에 안 남았어! 빨리 움직여! 내가! 3 2 1 펑이 인원! 자 다음은 보우파 걸프가 플레이 타이밍 공장으로 직접 들어간 그런 이야기에요 야 쟤 저 인형 봐 완전 무섭게 생겼어 야 얘 봐 완전 커요워 귀여워하는 거 맞아요? 좀 위험해 보인다 눈갈도 찌르고 이재식 넌 뭐야 너 딱 걸렸다 일루와 아아아아 훔쳐 어어 쫓아오는 허기원씨 자 문 따고 들어가서 그래픽까지 얻었고요 자 다음은 연결해서 오 좋아좋아좋아 전원들 전부 다 모은 다음에 연결해서 빨간색 그래픽까지 팩트 완료 자 이제 오기만을 기다리게 일루와 들어오라고 하하하하 이 조꺼미 정신이 나간다 네 손으로 오라고 하네 자 빨간색 어라 안통해 어? 어 이거 조금 위험해 보인데 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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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우 땅 하다 하다 불혁하다 복부야 빨리 저쪽으로 들어가 후후 후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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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도망쳐!!! 하하하하 나 여기서 도망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이리 오라고 우와 참아먹어 주기가 그대로 준비하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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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!!! 오케이 성공했어 오우 깔끔한 탈출이었다 자, 다음 허기호기씨 입장해주세요 님두 charge 오케이 충전하고 있는 와중에 뒤에서 싸들어내여 어 뭐야 누구 있는줄 아네 일단 계속 움직여있어 음.. 핑크테이프? 이것도 아니고 아 이거 썩은 바나는 안되고 아 뭐야 파스타가 거기서 왜 나와? 어 뭐야 영희야 저거 뭐 도라에몽 주먹님가? 아야 시끄러워 잠깐만 잠깐만 어 여깄다 자아 조합을 해가지고 어 아 이거 진짜 느낌이 이상해 뒤에 누구있죠? 확실해! 없잖아 자아 인형도 만들었고 요거를 올려놓으면 문이 열렸네요 너무 깜깜하게 너무 수상한데 어째 이게 맞나? 어? 그러게 말이야 야 이거 딱 봐도 누가 있을거 같지 않냐? 아아아아아아 도망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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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역시 내 말이 맞아서 뒤에 누구 있는거 같더라니 아이고 잡아먹어줄게 도왔어 이거야 나 손잡고 잡사로 잡아가지고 난 친구가 필요했을 뿐이야 널애 칠 마음은 없어서 그냥 장난친거라고 제발 도와줘 마음이 흔들리나요? 우리 깜부짜노? 나 버릴 거야? 마음이 잔뜩잔뜩 갈때만 흔들립니다 알겠어 우리 이제부터 깜부야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 된다 푸르르 짭짭푸르르 짭짭 얌미 얌미